네, 군인 위천입니다. 어제 출처자와 오늘 출처자 그제 이틀 전부터 군인 위천에 붕어 활성도가 살아나고 있네요. 물이 안정이 되니 확실히 여건이 좋은가 봅니다. 네, 군인 위천에 군인 읍내권, 내량리, 외량리, 삼령리 등 대물나라 인근의 사직교, 잠수교를 비롯해서 또 의상권을 살짝 옆에 가면 안실교, 봉안교, 세부 쪽에도 저희 손님들이 많이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뭐 두 수, 세 수, 한 수, 옆에는 꽝꽝꽝 잡는 이도 있고 못 잡는 이도 있고 항상 흐름이 그렇죠. 서너 분이 잡으면 대박인 것입니다. 네, 군인 위천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물포인트에서도 고기들이 35 한 수, 30 한 수, 잔챙이, 또 준척급 포인트는 준척급 10마리 정도 수두룩 아니면 또 준척급 3, 4수 수두룩 가는 분마다 오늘 아침은 전부 조항을 일으켜줬습니다. 오늘은 7월 25일, 24일 수요일입니다. 확실히 좋아지고 있네요. 꽝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반면에 또 소득이 있는 분도 많아요.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군인 위천에 곳곳에서 고기들이 다 나오네 지금. 여기 살짝 가면 또 근처 안실교, 봉안교, 또 세부에서 활동하는 분도 많아요. 저희 단골들이. 장박한다고 기다리라 그러고 고기 움직임을 또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소복권에도 마찬가지고요. 대물란에서도 우보 의응권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조금 편차가 있지만 잘 나오는 것으로 안내를 합니다. 안 나오는 건 끝까지 안 나오네요. 군인 위천에 대한 실시간 정보 설명입니다.